안녕하세요 안정필TV 안정필입니다 이남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요리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비한 요리가 뭐죠 고추장 돼지고기 고추장 돼지고기 고추장 돼지고기 주물러 여기가 돼지고기 300g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 양념장 잘 보세요 잘 보고 있어요 여기에 간이 그 요정도 넣었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장 놓고요 여기도 이제 청주가 들어가요 청주 아 술 술 아 술 끊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숟갈 정도 술을 끊었는데 엄마 술을 먹으래 아 술 끊었잖아 여기다 놈 냄새 안 나 아 어떻게 싫어 청주 헷갈려서 기억 못 하잖아 네가 떠들면 이거 나 잘 찍어 고추장 청주 청주 그 다음에 이제 간마늘이요 간마늘 간마늘은 어느정도 한 숟갈 마늘이 좀 맘이 들어가요 맛있어요 마늘을 마늘을 넣고요 생강 다진 걸 넣어야 되는데 생강 다진 게 생강 다진 거 생강 가루를 넣어요 가루 생강 가루를 이게 냄새 안 나라고 술이랑 넣는 거예요 술이랑 그 다음에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숟갈 한 숟갈 고추장이 들어왔는데 매운 거 좋아하면 더 넣어도 돼요 고춧가루 한 숟갈 그 다음에 설탕가루 설탕가루 설탕가루도 한 숟갈 여기 소금 아니 미연 쪄까만 넣어 미연 몸이 안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후춧가루요 미연이 몸이 안 좋은데요 기억을 잘했어요 아 여지껏 처먹고 아프지 않았어 후춧가루요 아니 미연 어떻게 처먹고 아프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미연을 이 고기는 후춧가루가 선생님들이야 저는 고춧가루 참기름이요 참기름 보세요 잘 보세요 카메라 지금 찍고 있으니까 참기름 참기름 얼마큼 넣어야 됩니까? 한 숟갈이요 이것도 참기름 한 숟갈 이제 들어갈 건 다 들어갔고 아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섞어야 돼? 아 입 좀 다물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조물조물 이렇게 섞어야 되는 게 포인트다 대파 대파 그리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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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이거 맛있게 해가지고 상추쌈에다가 아 상추쌈에? 마늘 하나 딱 넣고 이거 넣고 상추쌈에다가? 응 마늘 하나 넣고 얹어서 싸서 먹이려고 수추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술 한잔 하시려고? 아 봐서 봐서? 내가 뭐 술 본 잔 서 매일매일 술 먹지 않습니까? 매일은 아니다 아 어저께 드렸어 안 드렸어요? 안 먹었어 이거 먹었던데? 취했던데? 아 이거 미쳤어 주변에 취했던데? 이거 미쳤어 어저께 취했잖아 돌았구나 어저께 취했던데 와갖고 일 끝나고 왔더니 아 막 이렇게 아 안 먹었어 드럼큰 향기가 돼있어 드럼큰 남양 저기 수주 두 잔 먹었다 수주 두 잔 여러분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것처럼 술은 먹지 않았지만 두 잔을 먹었다고 두 잔 먹었다고 두 잔 먹었다고 이게 불이 쎄면은 팔까라 아 불이 쎄면 탄다? 응 양념 먹은거다 양념한거는 금방 타 쎄 아 망이 거기에 가고 있는거죠? 거진 70% 됐어 70%? 그러니까 30%나 남았어? 돼지고기는 푹 익어야돼 돼지고기는 푹 익어야돼 머리가 좋으면은 식당 가서 먹잖아 응? 그럼 돼지고기 먹어보면 알아 집에와서 응용 좀 하면은 더 맛있게 될 수가 있어 결론은 자기는 어머니는 요리책이라 이런거 본 적이 없고 식당에서 먹어보고 음미를 한 다음에 집에와서 내가 응용을 하면 더 맛있지 내가 응용을 하면 더 맛있지 엄마랑 똑똑하라 원래 똑똑하지 20분 정도 걸리는거 같아요? 20분도 안걸려가지고 이렇게 맛있는걸 서먹을 바라냐? 식당 차리고 사람들 다 가면 어떻게 해? 기다리다가 거기? 어 아니 신임진은 가면 없잖아 뭐 가면 가라 그러지 뭐 떨어 아니 20분도 안기달리면 그냥 꺼져라 네 상주쌉니다가 구독자여러분 여기 한번 쳐 한입 주고 아 여보세요 잡수고 싶으신 분 오세요 내가 또 소주 사드릴게요 여기다가 우리 소주 한잔을 할까요? 어머니가 소주 한잔을 하면서 요기나 한번 먹으러 먹어봐 아 맛있네 응? 기가 막히지? 아무 안나죠 그러니까 저기 냄새도 안나고 생강하고 이 맛술 술을 넣는 냄새가 안나고 또 이제 음식에 따라 틀리지만 된장 들어가는 된장을 또 넣고 하는 음식이 있어 고기도 조금 다음 편에 또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더 맛있게 해면 뭐해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다음 편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